아 예 스페라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음악을 꾸고 빗소리로 가자고 비가 워낙 많이 내려가지고 아 예 스페라를 가르치서 아 예 스페라를 가르치서 아 예 스페라를 가르치서 아 예 스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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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방 안나른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난 텔레포트로 가면 되는데 이 많은 걸 다 써줘야지 그렇지 그렇지 슬슬 안 날 때 된 것 같은데 안 난다. 여기는 될 수 있지. 어떻게 되냐. 왜 꺾여. 왜 꺾여. 아 정팬은 없어지네 이제. 며칠 없어지지. 29일 2시면 언제야. 아 내일이네. 정팬이 사라지겠구나. 1. 1. 1. 2. 2. 2. 2. 2. 3. 2. 2. 2. 3. 2. 3. 2. 3. 4. 4. 4. 5. 5. 5. 5. 6. 6. 5. 6. 5. 5. 5. 5. 5. 5. 5. 5. 여기 지형 좋잖아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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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요 235 이상이 별로 없어 100명도 안 됐걸요 235 이상이 100명도 안 됐걸 그리고 안오더라고 뭐지? 다 아르카나에서 사냥하던데 메소 벌려고 안오더라고 몰아스도 다 버닝 시빈되고 뭔가 소리가 더 겹치기 시작해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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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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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아 두 방으로 길 두기 시작된데 원래 스킬이 이렇게 없었는데 이렇게 없는거같이 아 재물비 이런거 안먹어서 그렇구나 다 안돼네 스킬이 스킬이 너무 길어 스킬이 너무 길어 스킬이 너무 길어 스킬이 너무 길어 아 올버닝 10이네 다 도박이고 포스만 되면은 원킬은 다 나겠다 그쵸 포스만 되면 다 원킬은 나겠어 포스가 안돼서 그러지 스킬이 너무 길어 스킬이 너무 길어 스킬이 너무 길어 아 솔직히 말해서 어렵다고 봐야될 것 같애 난 못할 것 같애 나름 열심히 하는데도 하루 1업하기 너무 힘들더라고 15시간에 1업하거든요 하루에 1업하는게 쉽지가 않더라고 16시간? 뭐 넉넉히 한 17시간 너무 잡으면 1업하는게 쉽지 않더라고 하루에 17시간 오면 하자 힐링하다가 사원에 10시간 몸으로 오늘의 시간을 들려드리려고 랩업 중심 말고 현재는 어떻게 보면 매소 중심의 사냥을 하고 있긴 하지만 매소 중심으로 가야지 매소 중심의 사냥 우리의 목적은 매소 아니었습니까? 목적대로 가야지 목적대로 가자 너무 랩업에 욕심 치중 하지마요 매소로 가자 일단 중심을 매소로 잡고 서브를 경험시로 잡는거지 쉐도우로 두방 때리면서 길 둘러나니까 쉽지않돼? 가자 어우 목적많이 내리네 목적대로 욕심 내리네 목적대로 읽는거는 목적대로 무너지 목적대로 목적대로 근데 에스페라 은근 1K가 짧은 것 같다 아니 스토리가 짧은 것 같아 그냥 체감상 느끼는 것만 그냥 짧은 것 같아 느낌이 약간 그런 길다는 느낌이 없는 것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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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잘 안 들리나요 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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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